또라야 너 안 되겠다, 들어가 들어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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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침대 올라가지 말고, 올라가지 마! 침대 올라가야ми, 어디 말하기! 빨리 줄 빨리 찾아봐요 윗짜모자 어딨어요? 밀짜모자 뒤에 있나? 오케이, 캠핑 이틀째 어디 가는 길이야? 낚시하는 길이야 오늘도? 낚시를 계속 해야지 반갑습니다 시골 라이저 스티블디입니다 저는 오거스타 카라반파크에 와있습니다 여기 카라반파크가 그나마 좀 어? 이쪽인가? 괜찮은 이유가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이렇게 낚시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이죠? 여기를 내가 한 두 번 와봤나? 세 번째인가? 두 번째인가? 아마 그런데 올 때마다 항상 잡았던 것 같아 자 한번 해봅시다 아니 골로 단지면 안 되잖아 나보고 골로 단지라는 거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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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라 오! 히트! 까분도 까보라 꽤 큰데? 아싸! 뭐야 이거? 야 플랫, 플랫하다 오! 뭐 이렇게 큰 거, 뭐 이렇게 큰 거 큰 거 큰 거 오 씨, 어우 어우, 징그럭 큰 거 사이즈 봐 엄청 크다 어우, 징그럭했어 오, 징그럭했어 고기 들어봐봐 고기 자 납작머리 고기 납작머리 고기 이야, 사이즈 좋다 맛있겠다 뭐야, 뭐야 뭐야, 뭐야 아이고, 새끼 잡았다 자 잡은 가보자, 어깨 놔주고 자 어깨, 히트 히트 뭐야 아이고 아이고 또 새끼야? 보자 어때? 좀 예쁘지 어 예쁘네, 센선이 자 히트 돌로가 사이즈 괜찮은데? 어? 저기로 가 안 돼, 어둠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절로 가 절로 가 짝지 보내줘 응 알았어 잘 가라 손 씻고 어? 또리 일로 와 고기 잡은 거 보자 어? 밖에 내놔? 응 밖에 내놓고 고기 잡은 거 보자 우와 플랫헤드 기가 막힌다 이걸로 해 먹을 거지? 어 회덮밥 회덮밥? 오케이 밥 해야겠네 밥 아까 다 씻어놨어 아 그래 아싸비요 자 먹자 밥 해 먹자 야 이거는 이제 맑은 매운탕 맑은 매운탕 음 맛있겠다 음 맛있겠다 어제 또 회 있잖아 그거 합쳤어? 넣었어? 응 오 야 회덮밥 회비빔밥 초고추장 붓는다 자 이 정도면 보셔야지 자 한번 보자 비비 봅시다 쏘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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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완전히 해가 엄청 많은데 어제 그것도 넣었다고? 잡은 거? 해 엄청 많이 들어있네 이야 이야 양이 많아? 많이 먹으면 되지 뭐 매운탕 엄청 맛있어 조금만 넣어 오였다 너무 많았지 말고 헤엑 자 응 해 엄청 많은데 으악 일단 한번 먹어 볼까 이거 으이이이이이이이이 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으이엑 국물이 끝내주네 국물이 끝내주면 국간잔밖에 안 들어가서 맛있어? 응 건강해지는 느낌이야 이렇게 먹어야 돼 오피스 안 갔지? 그래 그래 가시마 가지마 돈 내야 돼? 가면 돈 내야 돼 잘했다 잘했다 산은 근데 여기다 써놨어 아니지 아니지 식빵은 뭐야? 유통기한지 난 거? 비빔밥 비빔밥 맥주 갖고 왔나? 어? 맥주 맥주도 밥 아우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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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렇다 아우씨 산적다리 야 호키 똘이 줄어디있어? 인설트들 매운탕 어, 또 있어? 그렇지, 회. 자, 이거 오이하고 회. 일단 오이 왔다고, 여기. 자, 이거. 위에 것만. 이거. 야, 무슨 미끼 자른 것 같다, 야. 아, 이거 미끼 자른 것 같아. 됐다. 아, 먹어, 먹어. 난 더 담을 수가 없어. 아, 나 오길 잘했다. 좋다. 집에 있었어. 두 번만. 폭풍을 가 싶은데. 4시간. 5시간. 오빠라고 좀 불러나오. 오빠라고 불러나오. 후!